반갑습니다 2021년 7월 9일 조건 검색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승률이 92%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92% 상가가 그 중에서 1개 나왔고 손절이 현재 2개 나왔습니다 서한하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2개 나왔구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수익이 나고 있구요 자 어제 또 한 분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해드렸는데 제 방송을 거의 3년을 다 보셨답니다 하루도 안 빼고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팩트 저희 방송을 이 검색식 방송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보셨다고 하신 시청자 분께서 일단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검색식 영상을 여기저기 봤는데 우리가 위너스 게 제일 낫더라 그리고 나는 거의 뭐 3년 가까이 이 검색식 영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봤다 그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참 고마운 것이 뭐냐면 뭐 분양을 받고 안 받고 올 때나서 이렇게 뭐 영상을 매일매일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좀 보람도 좀 느끼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 검색식은요 많이들 있긴 있겠지만요 위너스처럼 꾸준하게 빠진 거 없이 매일매일 이렇게 검증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옵션 만길이나 뭐 이런거 다 떠나서 자 저희는 작년에 3월 16일였나요 폭락장 때도 저희는 검증을 했구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검증을 합니다 검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충분히 아실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검색식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써놨죠 휴마시스 렙지노믹스 gh 신소재 한일단조 오늘 결과적으로 4종목이 나왔습니다 4종목이 나왔고 어 제가 검색식 회원들한테 하는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 투 쓰리 하든지 하나 두개 세 개를 하든지 아니면 첫번째 종목 그냥 몰빵 들어서 그냥 먹고 나오든지 또는 많이 해도 4개 그 이상은 그냥 별로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검색식 저희가 어 총 6개가 떴습니다 예 총 6개가 떴고 어 보시면 서정기전이 빠졌네요 서정기전 예 서정기전이 빠졌구요 총 6종목이 떴구요 대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뒤에 떴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의미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휴마시스 자 휴마시스 부터 한번 볼게요 어 휴마시스가 23,700원 떴습니다 자 검색식 이거 보여 드립니다 오늘 뜬거 자 뜬거 이거 보여 드리고요 보여드리면서 해야지 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휴마시스가 23,700원 자 렙지 노미스 35850 gh 신소재 얼마입니까 9430 한이단조 4195 자 이렇게 떴구요 자 서정기전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기전은 자 지금 여기서 나오지가 않네요 서정기전이 오늘 어 12,300원에 떴습니다 서정기전 12,300원 자 서정기전이 12,300원에 떴구요 자 오늘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휴마시스 부터 한번 볼게요 자 휴마시스 205470 자 오늘 굉장히 많이 갔죠 휴마시스 27,100원 뭐 첫번째 종목부터 대박이 났습니다 어 검색식 첫번째 비중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수입도 많이 냈습니다 휴마시스 초대막 나왔구요 그리고 렙지 노미스 한번 보겠습니다 렙지 노미스 한번 볼게요 자 오늘 36,400원 36,400원 자 2%가 안되면 손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수익은 수익권은 나왔는데요 2%가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손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거는 아쉽지만 손절 2%가 안되잖아요 2%가 안되면 저희는 손절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GH 신소재 GH 신소재 오늘 거의 뭐 이것도 상한가 가까이 갔죠 멋지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GH 신소재 충분히 수익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한일단조 그 다음에 한일단조 자 이거 완전 브라이티하게 2시 조금 되가지고 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때 좀 빠졌을 때 계속 지진을 해줬거든요 계속 지진을 해주고 마지막에 멋지게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서정기전 서정기전입니다 서정기전은 상한가 감았습니다 멋지게 상한가 감았어요 이거는 멋지게 상한가까지 올라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다섯종목에 한종목 렛지노미스는 조금 아쉽지만 좀 빠져버렸구요 나머지 종목 1,2,3,4,5 5개 종목 진행이 되었고 검색시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실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저희가 검색식을요 분양은 하지만요 분양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케어가 들어갑니다 그 케어 라는게 뭐냐면 분양을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하고 키주고 뭐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이제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분양사하고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고 계속 케어 해드립니다 그 케어 라는게 뭐 별다른건 없구요 이 검색식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있으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좀 좋은게 있으면 좋은게 있으면 더 해야 되니깐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검색식 회원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뭐 평생 할 수는 없겠죠 평생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힘났데 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항상 분석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 분석을 이 검색식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만드는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이거 별거 아닌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눈 아래 빠질 거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든 이 검색식은 절대 다른 사람들이 못 만듭니다 이거 못 만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손전률을 손절이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승률을 1%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검색식 회원님들께서 또 많이들 이렇게 올려 주시죠 자 오늘 수익인증 사례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조아님 자 60대 어르신입니다 60대 어르신이시고요 자 신라섬유 GH 신소재 휴마시스까지 세 종목 다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쵸 다 수익을 보셨고 오늘 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해운수익인증 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올려 주셨죠 7월 8일 오늘 7월 9일 네 7월 9일 네 7월 9일 자 호호마마님 보겠습니다 44만원 역시 축하됩니다 한 종목으로 수익 자 호호마마님 한 종목만 하시는 분이죠 네 44만원 축하드리고요 뭐 두 개 세 개 하는 게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휴마시스 스페셜원님 180만원 역시 축하드립니다 캐치로 하시는 분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웰더님 55만원 우리 웰더님도 지금 완전히 감 잡았어요 이제 감 잡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콜라님 60만원 정말 축하드리고요 존버용님 역시 축하드립니다 30만원 따봉입니다 따봉 축하드려요 빨간우산님 오늘 세종모 축하드립니다 20만원 16만원 18만원 축하드리고요 자 우리 하람사님 하람사님도 어르신이시죠 요즘에 뭐 하람사님도 욕심을 조금 버리시니 되게 잘하십니다 신라선류 어제 수익 났던거 아 어제꺼 오늘 수익 냈다는거 보여드리고요 휴마시스 100만원 GH 100만원 오늘 뭐 해서 250 뭐 수익 내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업그레이드 노고에 많으신 위너스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분양하고 뭐 알아서 뭐 잘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평생 같이 가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반 선장하자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뭐 같이 여행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자 우장산님 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연습하시는 분입니다 예 연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현재 렙지 노믹스 휴마시스 이렇게 두 종목 체크가 되었구요 어 어 첨퍼님 보겠습니다 GH 신소재 오전에 영무 오리났어 휴마시스는 수익을 못내고 렙지는 보유중이다 예 이렇게 냈구요 갤럭시님 보겠습니다 역시 두 종목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짱아님 자 휴마시스 GH 신소재 예 축하드리구요 41만원 한종목님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55만원 역시 축하드리구요 자 우리 수기 님 한번 보겠습니다 휴마시스 신소재 예 렙지는 보유중이신 것 같아요 물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이렇게 또 우리 수기 님께서 휴마시스 신소재 130만원 145만원 정도 또 먹고 나왔구요 자 블루레인 님 보겠습니다 20만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구요 자 우리 또 전하 무정님 오늘도 큰 수익이 났다 다들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왔는데 확실히 이렇게 공포지수 높을 때는 단타로 먹고 빠지는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다 렙지노미스 보유중이다 신소재 휴마시스 해서 200 300만원 역시 축하드리구요 자 그리고 우리 또 새로이 님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이 님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번씩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 부탁을 했는데요 먼저 오늘 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손실을 보신거죠 7월 8일 아 이거 7월 9일 아 오늘 까지 아 여기에 같이 올렸네 자 승률 아무리 떨어져도 80% 밑으로는 안 떨어지네요 이번주에도 많은 수익 감사합니다 7월에 수익률 조정 살짝 왔는데 무난한 것 같다 다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3% 승률이 83% 어 7월 몇일이죠 이게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해서 총거래수가 18번 수익이 15번 손실이 3번 1000만원 수익이 났고 손실이 580 일주일동안 490번거죠 손실이 이제 조금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0%는 없습니다 100%는 없지만 대신에 정말 아무것도 안하고 손하나 까딱 안하고 그냥 아침에 그냥 한번 로그인 해가지고 매주 400, 500씩 먹는 다음에 한달이면 20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고민하실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그 일주일씩 다 올려놨죠 자기 손질난 것까지 다 올려놓습니다 WI 바이오로그 강명전기 강명전기 좀 아쉽네 나머지는 뭐 무난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을 다 정해놓기 때문에 예 일정하게 예 일정하게 여기 조금 아쉽네요 강명전기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뭐 새로인님도 축하드리고요 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어 이 검색식은요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정말 욕심을 조금 줄여서 한다면 최고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거는 제가 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더 크게 먹을 수도 있고 한데요 어느 정도 자기가 적당한 선에서 시장과 타협을 하는 거죠 나 이 정도는 먹을 테니까 대신에 이 정도는 내가 시장이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한다면 정말 이거는요 고민하실게 없는 현금 지급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종목은요 하루에 뭐 3개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한 개 그냥 비중 있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검색식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딱 수익나는 것만 딱 올려놔버리면 그럼 승률이 100%지 않습니까 그게 싫기 때문에 손실이 나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당이 대장주 당이 대 급등주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무조건 나와요 그걸 잡아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켜놓고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자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캐치가 뭔지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캐치는요 키움증권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를 검색식을 당겨 가지고 매수 매도를 갖다가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 내가 실력이 없어도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력이 있으면 더 좋고요 없어도 가능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검색식이 얼마나 좋느냐 승률이 얼마나 좋느냐 이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검색식 금요일까지 또 보여드리고요 또 한 주 주말 잘 보내시고 요즘에 또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스치면 바로 걸린답니다 특별히 개인 건강 마스크 꼭 잘 챙겨 주시고 개인 건강 꼭 챙겨 주시고 뭐 수익이고 나발이고 뭐 건강이 안 좋으면 뭐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개인 건강 주말에는 집에만 있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3인 이하도 안 된다고 하는데 뉴스를 아까 보긴 봤는데 아 이 코로나가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문의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의도 괜찮으니까요 편안하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댓글에 링크 남겨 놓으니까요 연락 주실 분들은 이쪽으로 또 글 남겨 주셔도 되고요 정말 수익이 절신하신 분들은 이 조건 검색 시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것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가치를 아시는 분만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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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